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우리가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입니다 리포메이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다시 종교개혁의 중요성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가 사회와 세상을 항상 늘 개혁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있거든요 개혁된 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지속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개혁을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번 개혁된 교회이지만 그 개혁을 멈췄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개혁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장로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루터의 개혁을 보는 것은 지난 일을 단순히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한 번 개혁되어진 우리들이 세상과 어떤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된 우리가 그 개혁을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개혁교회의 교인이라고 불리울 수 없겠죠 그게 교회의 개혁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진들의 지난 이야기를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이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야기하고 이것이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지만 우리의 죄를 억제해 나아가는 선한 싸움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자를 칭의라 하면 후자를 성화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균등한 강조가 종교개혁 신앙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한 이유가 이렇게 배가 가다가 한쪽이 기울어지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 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행을 강조한 가톨릭 교회부터 개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몰려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균형을 잡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어느 한쪽을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는 유럽에서 종교개혁 교회가 온 것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한번 걸러진 고백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의 청교도적인 특수성 또 우리나라 구한말의 특수성 속에서 어떤 믿음에 대한 강조가 되어진 것이지 종교개혁 신앙고백은 그 두 가지를 공의, 균등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양적으로 성장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주류계층에 속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지금과 같은 시기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이단 문제로 어려워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517년에 루터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게 할 수 있겠죠 교회는 개혁의 주체인가 개혁의 대상인가 왜 이단들은 기성교회로 비판하고 신도수를 늘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강화시켜 나가는가 신도들에게 기성교회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이 왜 새로운 미혹을 당하는 신도들에게 먹히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개혁의 주체인가 개혁의 대상인가 500년 전 세상과 교회를 개혁했던 한국교회가 그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서 세상을 개혁하기를 멈추고 자기 스스로 개혁하기를 멈추는 순간 한국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이단 교주의 승계를 비판하면서 세습하는 교회 이단 교주의 비윤리성을 질책하면서 비율적인 행태를 보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가 이단에 비판하기 위해서는 교회 스스로가 건강하고 정교로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이단에 대처할 수 없고 그렇게 했을 때에만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종교개혁은 갈림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으면서 한국교회는 개혁의 대상인가 개혁의 주체인가 우리가 개혁의 대상으로 살지 아니면 개혁의 주체로 살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그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의 민족인 독일을 선택하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50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마지막 때까지 개혁교회의 후회들로서 살아갈지 아니면 루터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한국사회의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서 살아갈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갈림길에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은 우리 한국교회에게 물러설소도 물러설 곳도 없는 마지막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iens Reb when phone calls